이번 동영상에서는 텍스트를 장식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텍스트와 관련된 여러가지 효과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이 효과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.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. 하지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 효과가 필요할 때 아 이런 효과가 있었지 그 효과는 어떻게 쓰는 거지 하고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생활코딩에 방문하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. 미리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고 이걸 언제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장식의 여러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. 자 이 텍스트를 그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효과는 이 텍스트에다가 주로 밑줄과 관련되어 있는 이 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효과를 줄 때 사용을 하는데요. 예를 들면 어떤 텍스트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값으로 오버라인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위쪽에 지붕이 생기죠. 자 그럼 라인 드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취소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텍스트에다가 스트라이크 선을 굳는 것이 이제 라인 드로우고요. 자 그럼 언더 라인은 말 그대로 밑줄을 굳는 겁니다. 그래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의 값으로 이 각각의 것들을 주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. 자 라인 하이트는 행간격을 지정을 하는데요. 여기 제가 참고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W3 스쿨에서 제공하는 예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라인 하이트의 값이 어떤 값이 오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 밑에 보시면 어떻게 CSS 효과를 줬는가도 나와 있어요. 참조해 주세요. 자 그럼 라인 레터 스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0으로 하게 되면 뭐 별 차이가 없죠. 이게 디폴트 값이겠네요. 1 픽셀로 하면 조금 벌어지죠. 20 픽셀로 하면 아주 많이 벌어지죠. 마이너스 1로 하면 점점 겹치기 시작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이게 라인과 레터와 레터 즉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레터 스패싱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 다음에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수직 정렬을 지정하는 건데요.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여기 있는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는 것이 주인공입니다. 이 엘리먼트에다가 이 버티컬 얼라인 베이스라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. 그런데 이것을 이 서브로 하게 되면 밑으로 조금 쳐집니다. 슈퍼로 하면 올라가고요. 탑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이걸 10 픽셀로 하면 얘가 이 엘리먼트가 다른 텍스트 대비해서 10 픽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. 마이너스 25를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25 픽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. 이것들을 클릭해보면서 이 각각의 버티컬 얼라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줄바꿈되는 방식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. 자 노말은 보통 이래요.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죠. 그런데 만약에 프리라고 하게 되면 예 줄바꿈이 없어졌죠. 그래서 이 화면을 벗어나게 되면 벗어나는 대로 그냥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이 프리방식이고요.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.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 외에도 몇가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텍스트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 첫 번째로 아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.